외국어를 못해도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켄달 씨. 구청의 전화에 모국어인 영어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직원에게는 한국어로 통역돼 전달되고 구청 직원의 대답은 영어로 통역돼 켄달 씨에게 전달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입사지원서가 필요한데 그날 발급 방법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실시간 통역 전화 서비스로 AI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에 맞춰 동시 통역해주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번역 앱이나 녹음 과정 없이도 전화상으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건 국내 최초입니다. 통역콜을 통해 외국어에 서툰 국내 이용자도 한국어에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예약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을 위해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동시 통역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처음 출시되는 4개 국어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는 10개 국어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이폰에서만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내년엔 안드로이드폰까지 확대하고 통역 가능 언어도 4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 AI 통역 기능이 탑재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까지 예고되면서 AI가 언어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